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을 요약해서 들리드리는 리드론의 독서감상실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 태백산맥 5권을 준비했습니다. 리뷰의 내용은 역사적 배경, 소설의 줄거리, 그리고 저의 감상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막을 넣었지만 처음부터 편안하게 라디오처럼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태백산맥 5권의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역사적 배경입니다. 태백산맥 5권의 시대 배경은 1949년 3월부터 1949년 10월까지로 보여집니다. 이 시기에 일어난 역사적 배경으로는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약칭 반민특위와 그 습격사건, 농지개혁법 제정, 국민 보도연맹 결성, 김구 암살사건, 그리고 미군 철수 등이 있습니다. 이 중 반민특위와 농지개혁법에 대해서는 지난 태백산맥 4권의 영상에서 이미 다뤘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하고 나머지 사건들에 대해서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949년 당시 북한과 남한의 정세에 대해 가볍게 들여다보는 것으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북한의 자신들이 원하는 정권을 수립했다고 판단한 소련군은 1948년 12월 군대 철수를 결정합니다. 소련군이 철수하고 6개월 뒤인 1949년 6월, 미군도 군사 고문단만 남긴 채 남한에서 철수합니다. 물론 미소 모두 군대는 철수하지만 각각 남북에 대한 군사적, 경제적 지원은 계속하기로 하였습니다. 소련군과 미군이 북한과 남한에서 각각 철수하자 북한과 남한의 새로운 기류가 감지되었습니다. 북한은 대내적으로 북로당과 남로당을 조선노동당으로 통합하였고 남북통일문제와 대남정책을 적극적으로 진행할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을 조직하였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소련과 중국으로부터 여러 무기와 병력 등을 지원받는다는 군사협정을 체결했고 빨치산을 난파하여 지리산, 오대산, 태백산 등지에서 더욱 활발히 관공소와 경찰서 등을 공격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런 북한의 공세적 변화는 통일문제에 대한 그들의 입장이 공격적으로 전환되었다는 것을 말해줬고 이는 곧이어 벌어질 한국전쟁을 애고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실들은 소설에서 군당위원장 염상진이 도당의 결정에 따라 자신의 자리를 안창민에게 내려주고 자신은 도당이 있는 곳으로 떠나는 등 간부들의 조직 개편이 공격적으로 진행되었던 것과 맥을 같이 합니다. 비슷한 시기 남한에서도 좌익과 반대파에 대한 이승만 정권의 대대적인 공세가 시작됩니다. 1948년 8월 대한민국 정부의 대통령이 된 이승만은 1948년 제주 4.3 사건과 10월 6.3 사건을 계기로 본격적인 반공국가를 열었고 그에 따라 다음해인 1949년까지 여러 반공정책들을 시행했습니다. 국가보안법을 제정했고 국회 프락치 사건이 일어났으며 국민 보도연맹이 결성되고 이승만의 최대 정적이었던 김구가 암살되었습니다. 이런 사건들은 태백산맥 5권의 역사적 배경이 되는 사건들입니다. 지금부터 위 사건들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회 프락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알기 위해서는 프락치라는 말의 어원을 알아야 합니다. 프락치는 러시아어로 당파싸움, 파벌 등을 의미하는 단어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신분을 감추고 어떤 단체에 들어가 간첩 혹은 첩자로 활동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널리 쓰였습니다. 그럼 국회 프락치 사건이란 무엇일까요? 이는 1949년 5월부터 시작해 1950년 3월까지 현역 소장파 국회의원 10여 명을 남로당 프락치로 엮어 기소하여 유죄를 선고한 사건을 말합니다. 당시 기소된 소장파 의원들은 지난 영상에서 살펴본 반민법과 농지개혁법 제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었고 국가보안법의 제정을 반대했습니다. 이를 걸림돌로 여긴 이승만 정권은 이들을 국가보안법 위반을 이유로 체포 및 기소하였고 이 사건 이후 의회의 정부 견제 기능은 극복히 힘을 잃어갔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역사적 사건은 국민 보도연맹입니다. 여기서 보는 보호할 보, 지킬 보를 말하고 도는 인도할 도입니다. 즉 한자로 풀이하자면 국민을 보호하고 인도하는 연맹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어디로부터 보호하고 인도한다는 말일까요? 그것은 당연히 좌익으로부터의 보호였습니다. 국민보도연맹은 1949년 좌익 활동을 하다가 전향한 사람들로 조직한 반공단체로서 흔히들 보도연맹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는 공산주의 사상에 물든 사람들을 전향시켜 이들을 보호하고 인도한다는 취지로 정부 주도화에 만들어진 관변단체였습니다. 주로 좌익 활동을 하다 전향한 인사들이 가입하였으나 지나친 가입 동료와 지역별 할당량 탓에 일반 농민들도 가입되기도 했습니다. 소설 속 자해병원의 전명환 원장이나 심지어 정하섭의 아버지 정현동도 집행유예를 받았다는 이유로 보도연맹에 가입을 강제당해야 했습니다. 이런 보도연맹이 우리 역사에서 깊이 인식된 이유는 6.25전쟁이 발발하고 인민군들이 빠르게 남아하자 우리 국군과 경찰들이 그 지역의 보도연맹원들을 조직적으로 학살한 뒤 후퇴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들을 살려두면 인민군에 가담하거나 기타 부역행위를 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이 같은 일은 평택 이남의 전 지역에서 발생했으며 한국전쟁 중 벌어진 최초의 민간인 집단 악살이었습니다. 세번째로 살펴볼 사건은 김구 암살 사건입니다. 김구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우리 민족의 대표적인 독립운동가이자 임시정부의 주석이었습니다. 1919년 3.1운동 이후 탄생한 상해 임시정부에서 경무국장으로 참여했고 1940년부터는 중경 임시정부의 주석자리에서 대한민국 독립운동을 지휘했던 인물입니다. 비록 해방 이후 정세에서 미군정에 의해 임시정부는 인정되지 않았지만 김구는 중도 우파 민족주의 진영의 리더로서 정치활동을 활발히 했고 남한만의 단독선거 실시를 끝까지 반대했습니다. 이것은 남한만이라도 단독선거를 실시하여 단독정부를 수립해야 한다는 이승만의 의견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었고 이승만이 정권을 잡은 뒤에도 이 둘의 정치적 대립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1949년 6월 26일 낮 12시 36분 김구가 집무실 겸 사저로 이용했던 경교장에서 네 발에 총성이 울렸고 김구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범인은 현역 포병 소위 안두희였습니다. 당시 사건을 맡았던 헌병대는 사건 발생 1시간 만에 이 사건을 안두희 단독범행으로 발표했고 이승만은 즉각 이 사건을 한국독립당 집안싸움으로 간주하는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암살 사건의 직접 배우는 신성모 국방부 장관으로 말해지고 있으나 당시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이승만이 깊숙이 관여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당시 김구는 민족주의 진영의 대표로서 수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었고 이승만의 최대 라이벌이자 반공통치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김구의 장례식에는 50만 명이나 되는 인파가 몰렸습니다. 범인 안두희는 사건 이후 바로 구속되었지만 1년 뒤 6.25전쟁이 일어나자 형집행정지로 석방되어 군에 복귀되었고 소령으로 애편합니다. 애편한 이후에도 군납업자로 상당한 재산을 축적하였습니다. 이렇게 안두희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보를 계속 보였습니다. 4.19 혁명 이후 김구 암살 사건 진상규명과 안두희에 대한 재처벌의 요구가 제기되었지만 그 역시 흐지부지 되었습니다. 민족 지도자를 죽이고도 별체제 없이 살아가는 안두희의 모습을 보며 여러 국민들은 울분을 쌓았고 마침내 1996년 안두희는 박기서라는 시민이 휘두른 몽둥이에 의해 살해당합니다. 그 몽둥이에는 정의봉이라고 적혀있었고 박기서는 사건 직후 바로 자수했습니다. 여기까지 1949년에 있었던 역사적 사건들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이제 태백산맥 5권의 줄거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임만수, 염상구 그리고 청년단장이자 금융조합장인 유주상, 좌익척결위원회 위원장 최익달, 부위원장 윤상권은 모두 한자리에 앉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심재모가 유러멘의 여자를 보낸 것을 이용하여 그를 완전히 몰아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들은 좌익척결위원회, 토벌대, 대한청년당, 벌교지부의 이름으로 심재모를 사정기간에 고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심재모를 제거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을 때 유러의 염상진은 보성을 공격하여 무기를 탈취했습니다. 보성 군수가 아버지 칠순잔치에 군인과 경찰들을 초대하여 음식과 술을 베푼다는 정보를 입수한 염상진이 자신의 야산대를 이끌고 가 무기를 탈취한 것입니다. 벌교에 있는 심재모는 자정이 되어서야 이 사건 보고를 받았고 추가 전투가 벌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한 뒤 다음날 새벽 첫 기차를 타고 현장으로 출동했습니다. 잔치집은 초상집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가만히 떼기를 뒤집어쓴 시체들은 담을 따라 질비하게 누워있었습니다. 사상자는 군인 14세, 경찰 17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보성 병력의 반을 잃은 셈입니다. 접전도 아니고 술을 퍼마시다가 심재모는 끓어오르는 분노와 상실감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이렇게 심재모가 보성에 머무르는 사이 염상진은 심재모가 없는 벌교를 공격했습니다. 염상진은 처음부터 양동작전을 계획했습니다. 자신들이 보성을 공격하면 심재모가 그곳으로 올 것이라 예상했고 그 사이 심재모가 없는 벌교를 다시 공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예전 심재모에게 당했던 양동작전을 그대로 되돌려주는 복수전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벌교에서 정보를 전달해주는 이지숙 선생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염상진 부대는 대낮에 벌교를 공격했고 권서장은 계속해서 후퇴를 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벌교 병력은 방주까지 밀렸고 마을은 염상진 부대가 완전히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하대치, 강동식 등 각 조장들은 읍내 지주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이번 작전은 좌익들의 가족에게 소작을 주지 않는 지주들을 잡아서 보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주들은 단 한 명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계속 뜨는 야산대의 공격으로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 총소리만 나면 어딘가로 숨을 수 있는 자신들만의 비밀루트를 이미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유지들이 모두 없다는 것을 확인한 염상진은 무기만 탈치한 채 아무런 추격도 받지 않고 장터길을 지나 산으로 유의히 사라졌습니다. 야산대의 모든 사내들이 승리감을 갖고 기분 좋게 이동할 때 강동식은 속이 뒤집어지고 있었습니다. 지주들을 수색하는 도중 마을 안아고로부터 외서댁이 염상구의 애를 뱉고 그로 인해 저수지에 뛰어들다 살아났으며 현재는 장흥 이모댁에 가있다는 사건의 전말을 모두 듣게 된 것입니다. 유러에 도착한 강동식은 뒤늦게 입산한 사촌동생 강동기에게 자신이 들은 이야기가 모두 사실인지 물었고 사실이라는 강동기의 말에 눈을 부릅떴습니다. 그는 염상구를 죽여야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번 작전을 끝으로 염상진은 군당을 떠나 도당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도당의 결정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자신이 맡았던 보성군당위원장의 안창민을 임명했고 그동안 자신이 겸임했던 벌교책임자의 하대치를 임명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성군당위원회는 염상진이 없는 새로운 간부체계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군당위원장 안창민, 벌교책임자 하대치, 보성책임자 이해룡, 조성책임자 오판돌로 구성된 것입니다. 염상진 자신도 자신이 도당 혹은 그 윗선에서 무슨 일을 하게 될지 아직 알 수 없었지만 한가지 확실한 것은 자신의 군당 뿐만 아니라 여러 군당에서 이러한 간부개편이 공세적으로 진행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벌교음내를 2시간 동안 적들에게 내주고 무기까지 빼앗긴 이번 사건을 두고 지주들은 또다시 강하게 심재모를 압박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헌병대의 지푸차가 경찰서 앞에 멈춰섰습니다. 당신을 용공행위로 체포하겠소 심재모의 사무실로 들이닥친 헌병대 중인은 심재모에게 그렇게 말하고 체포영장을 내밀었습니다. 심재모는 도무지 무슨 영문인지 알지 못했고 곤서장은 유러에 여자를 보낸 일을 떠올렸습니다. 심재모를 태운 지푸차가 떠나자 곤서장은 그 길로 서민영 선생을 찾아갔습니다. 서민영은 심재모 같은 군인을 이렇게 잃으면 안된다면서 서울로 올라간 김범우에게 편지를 보내 심재모가 잡혀있을 만한 곳을 알아보라고 말합니다. 마을에는 심사령관이 유러에 여자를 넣었다는 이유로 잡혀갔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고 사람들은 그게 도대체 무슨 이유가 되느냐며 의아해했지만 한편으로는 그렇게 힘이 있는 사령관도 용공혐이라는 이유로 잡혀간 것을 보면 그것이 살인죄보다 더 무섭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심재모가 잡혀가고 4일째 되는 날 벌교의 새로운 사령관 백남식이 왔습니다. 그는 관동군 출신 즉 친일 경력이 화려한 군인이었습니다. 백남식은 역 앞에 자신을 환영하는 군대를 도열시키라고 명령했고 부임하자마자 읍장, 좌익척결위원장 등 마을 유지들과 함께 남원장에서 회포를 풀었습니다. 마을 유지들은 드디어 우리를 지켜줄 든든한 사령관이 왔다고 소리를 높였습니다. 백남식은 심재모가 숙식했던 조그마한 방을 보며 사령관이 이런 곳에서 잘 수 없다며 당장 자신의 거처를 알아보라고 지지했습니다. 감찰부장 염상군은 그에게 송씨 부인의 집을 소개시켜줍니다. 송씨 부인은 애전 여순사건때 남편 윤영부를 잃고 혼자서 딸 6명과 어린아들을 키우며 사는 48살의 여자입니다. 사람들은 그 집을 가르켜 윤부자네라고도 하고 딸부자네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만큼 재력이 많았는데 윤영부가 여순사건때 죽임을 당하고 지금은 송씨 혼자 그 많은 재산을 관리하고 지냅니다. 여순사건 이후에도 하대치가 자신을 위협해 돈을 가져갔던 적이 있었던지라 송씨는 백남식 사령관이 자신의 집에서 하숙하는 것을 대환영했습니다. 백남식은 제일 먼저 좌익세력들의 가족들에 대해 사상검증을 다시 시작했고 마을 세포들이 분명히 더 있을 거라면서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지했습니다. 그러던 중 서민영이 심재모가 잡혀간 것이 모함이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읍내 주민들에게 돌리며 서명을 받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백남식은 서민영을 당장 체포하라고 명령했고 서민영은 경찰서 유치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서민영이 잡히자 서민영의 집단 농장에 살고 있는 40여 명의 농민들이 경찰서 앞에서 진을 치고 서민영의 석방을 요구했습니다. 서민영이 잡히자 권서장은 물론 읍내 내놓으라는 지주들도 백남식에게 찾아와 서민영은 잘못 건드리면 안 된다고 조언을 해줬습니다. 시위 세력이 점점 커지자 백남식은 서민영을 풀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편 이승만 정부는 국민 보도연맹이라는 새로운 방공조직을 전국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국민 보도연맹은 좌익활동을 하다가 전향한 사람들의 모임이었습니다. 공산당 활동을 저지 또는 무력화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었고 방법은 이미 전향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결성하여 과거 경력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음을 입증함으로써 새로운 전향자들을 유도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 관대한 처사는 이미 전향의 뜻을 품고는 있지만 불안감 때문에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파급효과를 나타낼 만한 일종의 심리전이었습니다. 벌교사령관 백남식은 당장 국민 보도연맹 벌교지부를 만들었습니다. 최초 가입명단에는 병원사건으로 재판을 받았던 전명원 원장, 간호원, 이지숙이 들어있었고 정하섭 사건에 관계되었던 정현동 사장, 소화, 들물댁도 끼어 있었습니다. 이들은 왜 자신들이 공산당이냐고 따지기도 했지만 집행유예라는 앞선 재판 결과가 있었기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백남식은 국민 보도연맹 벌교지부 위원장에 손승호가 제격이라고 생각하여 끈질기게 압박도 하고 협박도 했지만 결국 손승호는 그 제안을 거절했고 백남식을 피해 벌교를 떠나 서울행 기차를 탔습니다. 백남식은 손승호를 잡아 본때를 보여주겠다며 쫓았지만 그 모든 사건들을 한방에 덮어버릴만한 사건이 일어나니 바로 까마득히 모르고 있었던 책방사장 문기수가 자신이 남로당 세포였음을 밝히고 국민 보도연맹에 가입한 것입니다. 그것은 백남식, 권사장은 물론이고 읍내 모든 사람들의 입이 벌어질 만한 일이었습니다. 백남식은 문기수를 보도연맹 벌교지부 위원장으로 임명했고 그를 통해 염상진의 정보를 캘 수 있을 거라 기대했지만 철저히 점조직으로 형성된 군당의 세포에 불과했던 문기수가 조직의 정보를 알 리가 없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이지숙으로부터 듣게 된 염상진은 문기수는 진작 변질되었다면서 그냥 버리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김범우가 있는 서울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에 따라 못다한 공부를 위해 서울로 올라간 김범우는 심재무와 관련하여 서민영 선생에게 편지를 받았고 자신과 인연이 있는 국토신문 이학송 기자를 찾아갔습니다. 서민영 선생이 찾아가 보라고 소개한 민기용 기자도 있었지만 모르는 사람을 먼저 찾아가느니 우선 이학송을 만나기로 한 것입니다. 자초지종을 들은 이학송은 민기용 기자를 잘 알고 있다면서 그와 함께 심재모의 행방을 찾아보겠다고 했습니다. 이학송과 민기용의 노력으로 김범우는 심재모가 수사받고 있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심재모가 무사히 나오기 위해서는 관할 국회의원의 신혼보증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김범우는 이런 내용을 서민영 선생에게 연통했고 서민영은 바로 국회의원 최익승에게 만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자초지종을 들은 최익승은 다음 선거에서 자신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최소 두 번 이상의 지지연설을 해준다면 자신이 신혼보증을 해주겠다고 얘기하지만 서민영은 자신이 다음 선거에 나가지 않는 것으로 당신을 돕겠다고 말합니다. 자신은 지난 총선에서부터 계속 총선에 나가라는 얘기를 들었다면서 신혼보증을 해주지 않으면 다음 총선에 자신이 후보 등록을 할 거라고 역제안한 것입니다. 최익승은 서민영이 괘씸했지만 그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만약 후보 등록을 하고 자신과 경쟁한다면 승리를 자신할 수 없는 아주 불안한 지위에 놓일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최익승이 신혼보증 한 장으로 심재모는 풀려나게 됩니다. 그는 충북 단양 태백산지구사령부로 복귀하라는 명령을 받았고 임지로 떠나기 전 자신을 위해 애써준 김범우, 이학송, 민기홍 등과 함께 소주를 기울였습니다. 이학송은 태백산과 오대산 쪽은 최근 북한에서 난파시킨 빨치산들이 진을 치고 있는 곳이라며 몸조심하라고 얘기했고 심재모는 자신에게 손수건과 편지를 써준 이름 모를 벌교초녀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너무 급하게 나오느라 손수건과 편지를 사무실 서랍에 그대로 두고 왔다며 안타까워했습니다. 김범우는 그런 애틋한 로맨스가 벌교에서 벌어졌느냐며 심재모를 놀렸습니다. 그 처녀의 이름은 순덕이었고 책방 딸 정림이의 친구이기도 했습니다. 한편 백남식을 피해 야반도주한 손수건은 그 길로 서울에 있는 김범우를 찾아왔습니다. 자초지종을 들은 김범우는 손승호를 이학송 기자에게 소개시켜줬고 이학송은 손승호가 일할 만한 출판사를 알아봐줬습니다. 1949년 6월 26일 하숙집에서 점심을 먹고 막 나가려는 김범우와 손승호는 백범 김구가 육군 소위 안두이에게 저격당해 그 자리에서 죽었다는 믿기 힘든 소식을 듣게 됩니다. 사람들의 이목은 누가 왜 김구를 죽였는지에 쏠렸고 안두이의 배후에 이승만과 군부가 있지 않겠느냐는 추측이 난무했습니다. 김범우와 손승호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며 해방 이후 극우 이승만, 중도우 김구, 중도좌 여운영, 극좌 박헌영이 전국을 이끌었는데 그중 여운영과 김구가 차례대로 피습을 당해 죽었으니 이제 남은 것은 극우와 극좌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김범우는 김구의 죽음을 마음속 깊이 안타까워했습니다. 김구의 장례식은 수많은 인파 속에 치러졌지만 김범우는 그곳에 가지 않았습니다. 한편 서울에서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송경희는 술에 취해 가고 있는 김범우의 뒷모습을 우연히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송경희와 그의 남동생 송성희를 조금만 더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이 두 남매는 유주상이 금융조합장으로 오기 전 금융조합장이었던 송기묵의 자식들입니다. 송기묵은 여순사건 때 좌익들을 손에 죽었고 그 뒤 아들 송성희를 윤태주가 이끈 멸공단에 들어가 밤마다 좌익 가족들을 폭행하였습니다. 그러다 하대치의 아버지 판성 영감을 죽이게 됐는데 천성이 약하지 못한 탓에 그 일이 있은 이후 계속 괴로워합니다. 그의 누이 송경희는 미모가 뛰어난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는 여대생입니다. 정하섭을 사랑했지만 아버지를 죽인 좌익 세력이라는 것이 밝혀지자 그를 증오했습니다. 지금은 서울에서 학교생활을 하며 최익달의 아들 최인석을 만나 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송경희는 멀어져가는 김보무의 뒷모습을 보며 선생님은 여전히 남자로서 멋지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멸공단의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멸공단 단장 윤태주는 오랜만에 멸공단 단원들을 모두 남원장으로 불렀습니다. 멸공단은 지난 여순 사건 때 좌익 세력들에게 죽은 마을 유지들의 아들들이 만든 단체로서 이들은 여순 사건 이후 좌익 세력들이 산으로 도망가자 밤마다 그들의 남은 가족들을 찾아가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하대치의 아버지 판성 영감이 이들 손에 죽었고 안창민의 어머니 신씨 또한 이들의 폭행으로 병원 신세를 저하했습니다. 이들의 활동은 염산구의 비공식 비호 아래 진행되었지만 살인까지 벌어지자 염산구는 윤태주에게 멸공단 활동을 중지하라고 명했고 윤태주는 어쩔 수 없이 중단했지만 여전히 멸공단이란 이름을 사용하며 모임을 유지했습니다. 한동안 만나지 않았던 이들은 서울로 공바로 가는 양효석과 최서학을 위해 다시 모인 것입니다. 양효석은 육군사관학교에 최서학은 법대에 지나간 것입니다. 윤태주는 이들을 위해 남원장 별실에서 기생들을 불러 거하게 술판을 벌였습니다. 현호봉, 송성일까지 멸공단 5명이 모두 모였지만 이들은 윤태주를 제외하고는 아직 20살이 되지 않는 청년들이었습니다. 한편 강제로 보도연맹에 가입된 청년동은 금종용으로 인해 벌교를 떠날 수 없었기에 이제 광주로 가는 것은 포기했습니다. 청년동은 서운상에게 양조장과 논을 모두 팔았기 때문에 수중의 돈이 제법 있었습니다. 그는 농지개혁법이 통과된 마당에 논을 갖고 있는 것보다 돈을 지고 있는 것이 훨씬 좋은 상황이라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돈은 늘 이렇게 세상이 변할 때 버는 것이니 농지개혁법을 천천히 뜯어보면 분명 돈볼 묘수가 나올 거라 생각했습니다. 신문을 천천히 읽은 청년동은 염전은 농지개혁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어서 헐값이 된 논을 사들인 뒤 그곳에 바닷물을 끓여들여 염전을 만들자고 생각했습니다. 땅을 갖지 않고 있는 청년동도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농지개혁법의 후폭풍은 거셌습니다. 농지개혁법은 한마디로 한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농지의 범위를 한정하고 그 범위가 벗어난 농지를 국가가 유상으로 매입한 뒤 그것을 다시 소작인들에게 유상으로 분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주 입장에서 보자면 국가가 개인이 가질 수 있는 범위라고 정해준 면적만큼만 자신의 명의로 갖고 있고 이를 초과하는 범위의 땅은 믿을만한 다른 사람에게 명의 이전을 해놓으면 피해갈 수 있는 법이었습니다. 이미 공동농장을 하고 있는 서민영 소작인들에게 소유권을 무상으로 나눠준 안창민의 어머니 신씨 그리고 김범우의 아버지 김사용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지주들은 위의 방법대로 자신의 논을 친척들이나 믿을만한 사람들에게 명의 이전을 시켜놓고 있었습니다. 명의 이전할 만한 사람이 더 이상 없을 시 그들은 자긴들 중에서 순한 놈들을 따로 불러 열마지기 이전시키는 값으로 한마지기를 준다는 식으로 일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아홉마지기에 대해서는 미리 소유권 포기 각서를 받았습니다. 믿을만한 사람에게 명의 이전하는 방법이나 열마지기 이전하는 대가로 한마지기를 주는 방법들은 결국 지주 입장에서 볼 때 편법으로라도 자신의 땅을 지키는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사람을 구하지 못해 이 방법들을 취할 수 없을 경우 지주들은 어쩔 수 없이 자신의 땅을 시세대로 파는 것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이왕의 논을 팔기로 했다면 매수할 돈이 없는 자긴들에게 팔아 그들에게 논값은 논값대로 받고 현금 지출을 안해도 되는 이자 놀이까지 하자는 것이 지주들의 마지막 속셈이었습니다. 이것은 소작인들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자기네들이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명의가 바뀌어버리거나 딴 사람들에게 팔아넘겨지는 것보다는 그나마 나은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높은 이자를 매년 물어야 하기에 자긴노록과 실질적으로 다를 게 없었고 이자에 치여 본전을 못 갚을 경우 논을 다시 뺏길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자긴들의 입장에서는 이 거래의 관건은 거래의 조건이었습니다. 윤부잔의 송시부인은 위 내용대로 자긴들에게 자신의 논을 팔기로 하였습니다. 그간 마름 오동평을 시켜 수많은 논을 명의 이전했고 이제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 방법을 택한 것입니다. 오동평을 통해 송시부인의 의견을 들은 김종현, 유동수, 서인출 등 자긴들은 100명이 넘는 윤부잔의 자긴들을 소집하여 의견을 들었고 거래 조건이 관건이니 기한이나 이자율 등을 최대한 우리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를 해보자며 대표자로 김종현을 뽑았습니다. 김종현은 송시부인을 만나 거래 조건을 단계별로 얘기했지만 준비해간 거래 조건은 먹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안창민의 자긴으로부터 송시부인의 논이 절반 넘게 이미 다른 사람 앞으로 명의 이전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흘 뒤 아침 신장로에는 송시부인의 자긴들 뿐만 아니라 최익달, 윤삼괄 등 자신의 논의 명의를 이미 다른 곳으로 돌려놓은 지주도의 자긴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김종현은 대열을 이끌며 우리 땅 내놓으라고 외쳐댔고 군인, 경찰, 청년단원은 개머리판과 몽둥이로 대열 사이를 휘저었습니다. 맨주먹이었던 대열은 개머리판에 찍히고 몽둥이에 얻어맞고 구두빨에 짓밟히며 나뒹그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10월 중순에 투명한 햇살 속에 핏방울들이 여기저기 튀겨오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태백산맥 5권의 이야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태백산맥 5권은 역사적 배경뿐만 아니라 소설 속 이야기도 다양하게 펼쳐졌습니다. 심재모가 용공행위로 체포되면서 장소적 배경은 서울로 확장되었고 이학송, 민기홍이라는 기자들이 서민영, 김범우와 어깨를 나란히 하며 등장했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서민영이나 김범우의 생각과 말로만 당시 상황들을 들었던 독자들에게 이학송 기자의 생각과 말들은 여러가지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벌교는 다시 관동군 출신의 사령관이 들어왔고 백남식을 통해 윤부잔의 송씨 부인이 부각되었습니다. 보도연맹, 친일경찰들에 의한 반민특위 습격, 김구의 암살 등으로 남한의 반공드라이브는 더욱 거세져갔고 농지개혁법을 빠져나가기 위한 지주들의 편법들로 소작인들의 불만은 점점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내의 외섭댁이 염상구에게 당한 것을 알게 된 강동식이 과연 다음 편에서 어떻게 나올지 그리고 도당 혹은 그 윗선으로 올라간 염상진은 어떤 인물을 띄고 다시 소설에 등장하게 될지 다음 콘이 기대됩니다. 오늘 태백산맥 5권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